자 우선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의 관리나 봉제사 등을 위해서 분묘의 기지 부분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분묘 설치자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런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분묘 기지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이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분묘의 존재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형태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.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분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. 자 이런 분분이 만약에 없다면 분묘 기지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고요. 임야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설치된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를 누가 설치하였느냐 이거와는 상관이 없죠. 실제로 그 분묘를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를 제겨야 되는데 자 이런 소송을 분묘 철거의 소라고 부르는 거죠. 자 그러면 일단 분묘가 성립하려면 봉분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여기 평장 암장 이런 말이 있는데 이 평장이나 암장의 경우에는요 봉분이라는 게 없죠. 그렇기 때문에 평장 암장의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죠. 자 그러면 이제 분묘 기지권은 어떤 원인으로 취득할 수가 있느냐.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분묘 기지권은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. 자 지금까지는요 우리 판례도 그렇고 관습상 타인 소유 토지의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를 하고요. 20년 동안 평원 공연하게 그 분묘를 점유를 하게 되면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고 봤죠. 우리 판례도 이런 입장이었었고요. 자 그런데 2001년 1월 13일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이 시효 취득에 문제가 생겼죠. 자 왜 그러냐면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. 이 시효로 인한 분묘 기지권 취득을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. 자 그래서 이 시효 취득과 관련된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와 있고요. 이 판례는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. 자 우선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법률의 중요한 내용을 먼저 한 번 보겠습니다. 자 이 법 규정을 보면요. 중요한 것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기타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희호로 인한 분묘 기지권의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규정입니다. 자 여기 이제 판례가 이제 곧 소개가 될 텐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지고 이 판례가 판례가 내용의 어느 정도 변경이 이제 되는 그런 사례인데 자 이 내용을 한 번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. 자 이 판례가 17년 1월 19일 날 선고된 판례인데요. 이 판례를 보면요. 기존의 우리 판례가 20년 동안 공연 평온하게 분묘를 점유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희호로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다는 그런 내용이죠. 자 그런데 2001년 1월 13일 자로 분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 판례도 해석을 달리 하게 된 거죠. 이 판례의 판례의 결론을 보면요. 2001년 1월 13일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그런 시점이죠. 자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분묘를 설치했다면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고요. 만약에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분묘를 설치했다면 시효로 인한 분묘 기지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. 자 이 판례는 시효로 인한 분묘 기지권 취득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아주 완벽하게 정리를 해준 그런 판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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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